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7절 판정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색의 색깔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습니다 노마서 우리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고 또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 노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오의 성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신앙의 색깔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빨간색을 보면서 빨간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제 자녀에게 빨간색을 가지고서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전달하고 또 그 자녀에게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주황색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그 자녀에게는 주황색이 아니라 또 노란색이라고 전달을 하면 이렇게 7세대가 내려가면 빨간색이 언이란 보라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보금의 색깔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보금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보금의 색깔을 또 기도의 색깔을 전도의 색깔을 말씀으로 올바로 붙잡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금의 색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금의 색깔 속에서 원색의 색깔을 가지기 원하시는데 이 보금의 색깔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보금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야샤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지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제자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유안이요 또 엘리아요 에레미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세례유안이라는 것을 뭐냐면 세례유안이라고 고백한 신앙의 색깔을 보면 정의감에 불타 있어서 사회 부조리 또 교회 부조리를 보면서 참을 수 없어서 말하고 또 그것이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부조리를 속에서 기독교 정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 꼭 집어서 말하고 그것을 말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기는 신앙이 세례유안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라는 엘리아라고 고백한 신앙의 색깔을 보면 뭔가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눈에 보이도록 육신적으로 체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아 같은 신앙의 색깔은 우리 안에 다 조금씩 있는데 저는 제 안에 엘리아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강원도 충천에 있는 한림대가 있는데 그 한림대를 신방 갔을 때 한림대학교 뒤에 큰 절이 있는데 지역 분석도 할 겸 또 랩런트하고의 만나는 시간도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절에 가게 되었는데 보통 절에 가면 맨 위에 층에 큰 불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불상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이 불상이 와르륵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무너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가 무너지라고 그러한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불상이 눈앞에서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가 현장에서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할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가 캠프하러 가는 그때는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물론 비가 안 오면 좋은데 그 생각의 본질이 보금의 색깔이 아닌 엘리아의 색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리더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리더 수련회 때 전도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그날따라 곧 우리가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엘리아적인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비가 끝일 거야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현장에 나갈 때는 불신앙을 하면서 나갔는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꾼 것이 포럼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현장을 다녀오면서 포럼을 하는데 비가 왔어야지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다랏방의 문이 열고 문이 열리고 왔다는 포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보금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비가 그치도록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아의 색깔을 가지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신앙의 색깔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아라는 고백하는 신앙의 색깔을 보면 결국 선행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랏방 안에 정말로 보금을 붙잡고 들어왔는데 이 보금이 희미해지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교회는 사랑이 있는데 다랏방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일반교회에 사랑이 있나 저는 강남에 이번에 2만 명 넘는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교회는 겉으로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익과 유익 앞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챙겨주고 섬기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세례유안, 엘리아, 에레미의 색깔이 아니면 결국 선지자의 색깔이 빠지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색깔이 뭐냐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남을 정제하고 또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또 저러한 것들을 고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치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고치라고 말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고치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고치라고 말을 하면서 속마모는 영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말인지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세례유안 같은 또 엘리아 같은 에레미아 같은 또 선지자 같은 색깔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색깔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색깔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의 색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사단은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는 복음으로 결론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굴 보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이것은 결국 내 눈앞에 모세와 같은 응답이 엘리아와 같은 응답이 오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1차 합숙을 다녀오면서 참 감사하게도 현장에 많은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와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조금 현장을 뛰기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영접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증거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서 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응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신대에 동기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강사로 초대해 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 제목을 뭐로 딱 붙잡고 왔냐면 예수가 그리스가 되게 하라 라는 이 제목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응답이고 그것이 엘리아의 응답이죠 그런데 그 응답들을 받아보니까 또 오직 그리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산업인 대회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 운동을 후대들에게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응답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되니까 복음 운동을 남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차 합숙단이 와가지고 그리스를 붙잡고 많은 응답들을 보니까 또다시 그리스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마태복음 17장 8절의 상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를 붙잡았지만 날마다 그리스로 오직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로 결론나고 날마다 그리스로 오직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수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체질은 어떠한 체질이냐면 어떠한 일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정도 삐걱거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뛰어넘으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넘으라 하는데 만약에 두세 가지 정도가 삐걱거리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가지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고 잠시 멈춰서 영적으로 점검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삐걱거리고 부딪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삐걱거리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삶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 선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의 건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참 왕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건세가 완전히 결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저주가 결박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해방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고 또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사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의 색깔이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복음의 색깔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복음의 색깔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참된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오직되어지고 삶 속에서 성사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 속에서 일반교회 분들이 모여있는 기독교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카톡을 올렸는데 내용이 한 시간 기도하면 현상이 유지되고 두 시간 기도하면 죄를 이기고 세 시간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해서 사단이 결박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세 시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이러한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에 있는 다른 분들은 그 말이 맞다는 듯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적인 기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보통 운동하는 선수들이 시합하기 30분 전에 나와서 몸을 풀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시에 축구 시합이 있다고 하면 1시 30분에는 나와서 몸을 충분히 풀고 시합을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시에 시합이라고 해서 2시에 바로 나와서 뛰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근육에 문제도 오고 심장마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푼 다음에 시합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 시합을 할 때도 몸의 상태를 만들고 시합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중헌부헌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문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눈을 감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마누엘을 놓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죠 이것을 제가 누리기가 없어서 라고 기도하는데 금방 또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을 놓치고 다른 것을 구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인마누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기도할 때 주의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전도와 성교의 건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기도의 색깔 속에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만들고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을 누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합심기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찬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와 정시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하게도 정시예배를 드릴 때마다 문제와 사건 속에 답을 얻고 방향을 찾고 또 새 힘을 얻는 응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답을 얻고 방향을 잡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정시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정시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 사육을 할 때 우리 대학 랩너트다우와 함께 본단 건축을 위한 메일스 탐방을 하기 위해서 경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메일스 탐방을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석굴암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저희 차선으로 차 한 대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차를 중앙선을 넘어서 완전히 역주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명 충돌이 아니라 살짝 피키면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 갔던 랩너트들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특별히 다친 부분들이 없었지만 다 함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 저희가 어디가 안 좋아서 임원한 것이 아닌데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실비실하면서 잠을 자게 자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저희 랩너트들한테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정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정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웠던 것을 체험한 것이 그 전에는 다들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서 환자복 속에 갇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랩너트들이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환자복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 하든지 우리를 이러한 세상의 옷들 속에 갇히게 하는구나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들 속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총리의 옷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정시 예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기도인 정시 예배와 정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장과 직분의 옷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는 무식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본 성경에는 항상이란 말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무시 기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무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4시 하루를 살면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또 만남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항상 무시 기도 속에서 만남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적인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베드로가 왕에게 잡혀가서 내일이면 승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속에서 중요한 지도자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잡았던 헤롯은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고 흑암 조직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대학과 청년들이 참 감사하게도 지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령님들도 보금적인 기도의 색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시고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령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색깔입니다 우리 세 번째이자 이 결론은 전도의 색깔입니다 이 전도의 색깔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때 딱 두 사람을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복음을 받을 영혼을 보시면서 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 전할 전도자가 오직이 되어지는 만큼 또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영혼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은평교구에 신방을 하는데 수요일 날 한 곳에 가정신방이 있어서 그 집을 우리 전사님하고 함께 가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시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갑자기 직장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술만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사장님도 우리 교회에 지사님이셔서 걱정이 되셔서 그 세 가족, 지사님 집으로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였고 혹시나 은평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참 감사하게도 저하고 우리 전조사님이 한 군데 가정신방이 있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소통이 되었고 그 한 군데 가정신방을 끝내고 그 술 먹으면서 2주 동안 직장 못 나갔던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그 주의 강단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 속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계획을 했던 말씀인데 저희가 갔던 가정이 남편분은 우리 교회에 다니지만 아내분과 딸은 성당에 다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 전도사님이 가정에 가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몇 번 권했는데 자기는 천주교 신앙 양심상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분이 2주 동안 술만 먹고 직장에 안 나가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마음 속에서 가정의 문이 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일단은 우리 집사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2주 동안 술 먹고 직장 안 나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앞으로 술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제 술 드시지 말고 직장 생활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참 감사하게 그날 이후로 직장에 잘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정의 천주교 속에 있는 아내와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하고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로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한 가정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현장, 현장마다 작정된 영혼을 준비하시고 전도자를 그 현장에서 찾으셔서 붙여주신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인만웰을 누리는 전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인만웰을 누리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되어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선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은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살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이러한 영적인 안진뱅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진뱅이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인만웰을 누리는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른길로 인도하는 성도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인도받는 전도가 있는데 그것이 도전하는 전도입니다 도전을 한다는 것은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두고 함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상반기 전도운동은 다 함께 도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상반기 전도운동의 주제가 나도 너희를 본회로라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장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 전도운동을 할 때 두려움 속에서 전도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또 부서에서 또 기관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전하는 전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사랑의 효잔치 속에서 어르신들을 전도해서 복음 듣도록 하는 디데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노인정 전도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노인정 전도만 다니시냐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한 발 빠른 랩런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랩런트로 보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노인정 전도하고 랩런트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어르신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가문과 가정의 제사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끊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노인정 전도가 한 발 빠른 랩런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전도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전도가 랩런트 운동하고 연관이 있구나 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있을 우리 사랑의 효잔치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복음 받고 가정과 가문 속에 제사가 끊기고 또 재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해방받은 날일 수 있지만 다른 전도의 눈으로 보면 한 발 빠른 랩런트 운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있을 사랑의 효잔치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찬반기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운동 속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